블루베리 가지치기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. 지금 두축지가 신초가 아주 잘 나왔어요. 그런데 가을에 스텔스처럼 생긴 갈색 날개무늬나방인가요? 갈색 무늬날개나방인가? 하여튼 그 나방알이 지금 가지에다가 이렇게 알을 쭉 박아놨어요. 지금 왼쪽, 가운데, 오른쪽 여기 아래 보면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개의 가지 곧 열매가 생길 그 가지 네 개에다가 지금 다 알을 박아놓은 상태라 이걸 다 없애고 나면 이쪽 가지에는 지금 블루베리가 안 달릴 것 같거든요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도 지금 하얗게 알을 까놨는데요. 보이는 족족 죽였는데 쉽지 않더라고요. 아, 올해 블루베리 망할 것 같은데요.